10판 8편에 있는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고 제가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덜 보시나이까 여기 사람이라는 말이 허약하다, 연약하다 허망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허약하고 나약하고 허망한 인생이 무엇이길래 그 허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다윗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생각한다는 말이 주님의 마음속에 사랑 가운데 나를 마음속에 깊이 비푸셨다는 말입니다. 마침 우리 사람이 자, 의견이 달라서 40여 년 동안 살면서도 의견이 달라서 싸우기는 하지만 의견이 더 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기보다는 남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잘 못 먹으면서도 난 고기를 사주고 자기는 옷 사이버야 되는데도 내 행복을 사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행동하기도 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은 아무리 자르고 소용없다고 했으면 본 말은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그런 곳에 나를 언제나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식으로 해. 행복한 것이예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싫을 때가 한두 번이 나는 거예요. 남이 어찌 내 마음의 틈을 때 살 수 있을 거야.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은 저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 여러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그렇게 꼬겨봐요. 뿐만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이기에 저를 번고 하시나이까 그 말을 지금은 돌보시나이까 이 돌본다는 말이 따뜻한 신의 방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뭔가 이러냐. 신의 방은 뭡니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조용히 찾아가서 그와 함께 친구 가지고 위로해 주고 필요한 것들을 대신 닿을 때까지 아니면 모자라면 빗면속까지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와 함께 위로하고 나요. 위로해 주세요. 실제적으로 함께 공감하고 공통한다. 제가 들을 수 있어. 지원의 말인데요. 공간만 해서는 안 돼. 공감은 누구나 이런 거. 그런데 같이 고통을 안 돼. 마치 네가 당하는 고통이 내가 잘못했어진 것 처럼 너에게 책임을 안 해가지고 같이 하고 같이 울어 안 돼. 우리 주님이 임자가 무엇이냐. 임자라고 하는 말을 오늘 읽어보니까 그 키끌의 아들의 아들이다. 먼지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먼지에 성장하는 말이죠. 그 말은 우리가 형례를 하면 흙을 파먹고 흙 속에서 태어나서 흙을 파먹고 흙의 열매를 먹고 사다가 흙 속으로 드러나는 존재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적용을 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하다가 땅 속에 묻혀요. 하늘의 성경은 하나도 없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보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흙 속에 산다가 흙먼지로 도망가야 될 이 허무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료로 하나님의 정으로 따뜻하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고 나의 죄를 없애주시고 나의 피련을 하나님의 성경을 지워주시고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그리시 하나님께서 생명없는 나에게 영생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주시고 그 생명이 자라도록 그리시자의 장성한 분량이 죽을만한다는 게 예를 들어 범사의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시자에게까지 자라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어찌하니 내가 그 전자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는 여호와 우리 주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찌그리 아름답습니다 언젠가서 내가 설계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점 올라가서 하늘에 가득 찼다 마치 하삭다리가 야곰이가 볼 때 자기가 누워있는 구성 하삭다리 딱 하늘에 닿으면 오르라 천사지에 오르라 내리겠대 하늘앞이 늘겠단 말입니까 나무로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꽉 차가지고 하늘에 꽉 차 버렸단 말입니까 안개가 마치 꽉 차옥해서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안개만 부르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영화와 전기로 화를 씌우셨단 말입니까 이런 엄청 상당한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틈만 있으면 갑질하려 내가 여자미니까 내가 천재니까 오양정 앞서 여기 있는 분들께 대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남보다 우월하면 우월식을 갖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관부를 타려고 남보다 나는 이렇게 꼬나보내려 농담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와 더 큰 존재 내가 밭 벨고 섬겨야 될 존재 내가 영원토록 나를 종으로 삼고 네가 나를 뒷고 살아도 너만 잘된다면 난 그렇게 변경이 없어 그때 바로 우리의 성도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잖아요 아내를 무시하고 아님 말을 듣지 않고 내 고집을 휴가가 이 집이 비슷한 인간아 밖에 나가서 대저버리라 대저나 속에 죽어버려 우리 집사람이 던지고 막을 말이에요 그냥 그러렴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 데는 그 말이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으로 들려지고 반목사야 너는 아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내가 너를 다루고 있는데 너는 왜 네 아내의 말을 듣지 않냐 네 아내의 말을 듣지 않냐 곧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은 것 같았어 이렇게 저를 큰 한개 누르셨어요 누가 나를 기도하는지는 몰라 전에 우리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저를 흥분해 기도했어요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신 거 어렸을 텐데 누가 나를 기도하실 때는 모르라 성대에 보니까 성령이 만할 수 없는 산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반납적으로 간고하는 것이라고 저녁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아직 우리 집사람이 코디 큰 순간에 한 방을 쳐 들어갔어요 어구 내가 사망했었어요 진짜 가식적이 아니라 옆에 죽으면서 여보 여보 잘 됐어 신심은 너무 통없나 그렇게 믿지도 않아 울기는 잘해 울면 뭐야 칭찬하는 건데 내 말은 안 들었는데 그게 다 이상 우리 사람이 뻘쩍하는 건데 오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통보기로 했어요 마음갈대서 무릎을 닦고 오고 있으라는 한 무릎팔을 아픈 무릎을 걸고 여보 여보 척하려고 했더니 나는 우세 그러고 싶으면 많이 왔는데 거기까지 들어서 훌쩍 훌쩍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로 왔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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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기 한 말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내 마음속에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목사니까 내 어머 나로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그렇게 건방을 떨어뜨려 이젠 그게 아니라 내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소사로 믿어 아 이거구나 이게 선명총만한 상태라고 그러나 그래서 나는 바보가 아닌데 바보처럼 산다고 그렇게 선배들이 말했나 그런 선배들이 말이 흠하게 내 마음을 덮쳐 전에는 불평하고 짜증내로 한 개 치워받고 그러고 싶었는데 제 아내를 제가 언젠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둘이 가족대로는 드리지만 지금은 반반이에요 그러나 제가 금년말까지 작년부터 시작 금년말까지 우리 내 아내한테 인정받는 목표를 하자 참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애들이 내 아내가 우리 목사님은 인정해 별소리를 다해서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인정받는 목표를 하자 지금도 변함없이 쓰러지고 넘어지지면 다시 우리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영원토록 돌보기 때문에 시간을 오바했어도 이 말씀 아름답게 나누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